단체장들이 3선 이상 도전하는 경우는 보기 드뭅니다. 다선 단체장에 대한 유권자들의 거부감이 커 당선 확률이 낮기 때문인데요. 이번 선거에선 어떨까요? 계속해서 정의진 기자가 가상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. 네, 선거 분석실입니다. 3선에 도전하는 후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. 진도군수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동진 후보와 같은 당 최형식 담양군수 후보입니다. 두 후보 모두 민선 5기와 6기 내리 당선됐습니다. 특히 민선 3기 담양군수를 지닌 최 후보는 이번이 네 번째 도전입니다. 재선에 나선 무소속 유두석 장성군수 후보도 세 번째 선거입니다. 민선 4기 장성군수로 당선됐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하차했습니다. 민선 2기, 3기 보성군수를 지닌 하승환 후보는 무소속으로 다시 한 번 출사표를 던졌고 신안군수에 도전한 무소속 고기로 후보는 민선 3기와 6기 신안군수를 지냈습니다. 지역을 바꿔 네 번째 도전에 나서는 후보도 있습니다. 민주당 김종식 목포시장 후보입니다. 민선 3기, 4기, 5기 완도군수를 지닌 김 후보는 이번엔 목포시장으로 네 번째 선거를 치릅니다.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재선에 나선 광주, 전남 단체장 후보는 모두 10명입니다. 다선 단체장에 대한 피로감과 새 인물에 대한 갈증을 극복할 수 있을지 표심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집니다. 지금까지 선거 분석실에서 KBC 정의진입니다. KBC 정의진입니다.